끝났다~~ 뉘우가! 네! 오늘은 우리 예나 큰 집 만들어주자 자 조개콕으로 큰 집 만들기 도전 집을 만들어보자 예나 이거 집 만드는 거니까 부시면 안돼 우리 예나 듣겠습니까? 신났어? 우와 조개콕 엄청 많다 2, 3번 정도 걸릴까요? 어 안돼, 예나야. 벌써 이렇게 하면 안돼. 알았어 알았어, 고맙습니다. 입구는 조금 해놔야 돼. 예나가 왔다갔다 할 것 같아. 예나가 깎아도 먹어야 되고, 종이껍도 쌓아야 되고, 바쁘네. 바쁘네. 예나야, 온라인 느껴줄래? 예나, 예나. 예나. 예나한테 주면 되겠다. 예나, 콩을 좀 빨리 가져가 봐줘. 자, 2층을 쌓아봅시다. 2층. 좋아. 예나 신났어. 예나도 2층 쌓을 거예요. 예나, 동넛지 못 넣어줄 수가 있어. 뭐 해봐야 돼? 이쁘게 반칙까지, perdant. BY아 총. 예나, 예나. 예나, 예나 defeating. 예나, 예나. 예나, 예나. 예나, 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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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나한 chu opt. 샤豚 걸리고 싶었어, 예나, 예나. 예나 thing, 예나. 예나. 예나 déjà. 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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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나 양성. 어이구 도와주는거야 그래 그래 어 고맙습니다 아이고 잘하네 맘에 들었어? 어이구 고맙습니다 어이구 조심해 어이구 조심해 어이구 조심해 어이구 조심해 어이구 고맙습니다 어이구 잘하네 자은 어이구 이거 전달해주는거야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우와 우리 헤나 암흔 너뜨리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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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헤나 조심해 조심해 오우 야야야 오우 야야야 보수공사 여기는 세나야겠다 좀 넓어야겠다 이따가 사찰쪽으로 아이고 힘들다 아우 앉아서 해야지 고맙습니다 오우 많이 싸왔어 많이 싸왔어 우리 예나가 예나 같았으면 다 무너뜨렸을텐데 아우 고맙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 거긴 엄마 엄마? 아파주세요 거기는 엄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나야 이거 오빠주세요 오빠는 가져와줘 오빠 오이구 미쳤다 하나 둘 셋 조심해 이나 오우 종이컵 집 만들기가 이렇게 위험한거야 오우 응 아빠 아빠 오우 오우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상사세 이상사세 보수공사 들어가게 보수공사세 보수공사세 너무 매일거같아 보수공사세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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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이 무너졌어 오오 아타까워 아 내 집이 무너졌어 오우 왠아 오우 오우 오 오우 오우 뭐 왜 왜 잡았잖아 왜 잡았잖아 미안 왠고 다 해 오! 오빠 고맙습니다 응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아빠. 고맙습니다. 조심 조심 조심. 입구를 넓히세요. 네. 입구를 넓히세요. 예나가 알아서 넓히네. 예나가 알아서 넓히네. 아이고. 무너졌어. 예나가 집에 조심해. 고맙습니다. 안녕. 예나야 집이 자꾸 무너져. 안녕. 고맙습니다. 지금 방 만들. 그게 웃기다. 안돼 안돼. 예나야 아직은. 아직 우리 집이 완성이 안됐어. 예나야. 조금만 더 참아. 멋진 집을 만들어줄게. 오케이. 안돼. 왜 입구가 좁아. 마음에 안들어. 뭐야 뭐야. 류파 엉덩이 닿았잖아 지금. 아 류파 엉덩이. 류파 엉덩이 떼치. 류파 엉덩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오 여기 지금 비싼 사태. 얘는 집 다 무너졌어. 어떡해. 오 아빠가. 오 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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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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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을 막을거야. 예나, 일로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일로 앉으세요. 예나 집. 여기 앉으세요. 여기 좋지. 으이구. 조심해 조심해. 누울거야? 예나 집이라고 누군데. 마음에 들었어. 지금 예나 집 누울거에요 오 의외로 예나가 협조를 잘 해줬어 진짜로 완성할 수 있겠는데 어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우리 예나가 진짜 맘에 드나봐 완전 좋아하고 있어 달록달록 예쁘지? 어 누워있어 누워있어 쉬어 쉬어 오 아직 일어나지 마세요 아직 일어나지 마세요 어 흥분했어 신났어 신났어 어 좋아 좋아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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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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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 뚫려있는게 마음에 안들는데 어 어디 뭐 뭐 뭐 뭐 뭐 저 박스 박스 어 이거? 어 얘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갖고 놀아 그럼 이거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얘네 이거? 하나 돼 하나 돼 하나 돼 하나 돼 하나 돼 이거 안 돼 하나 돼 예이 입구가 막혀서 예나 입구 도 막혀서 쓰려고 같이 느낌 learn 들어가자 인야누야 뚫고 나와 えば째 애나 뚫고 나오세요 얘가가 못 나와 어 가자 그냥 나오면 돼요 나오세요 얘나는 입구가 있는 걸 좋아하네. 자 그럼 우리 부실까? 얘나야 부신다. 얘나 같이 부셔보세요.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얘나도 부시고. 모두 다 부으자. 얘나야 이제 정리해야 하는데. 아니야 정리 안 할거야. 우리 얘나도 정리 좀 할까? 우리 얘나도 정리 좀 할까? 우리 얘나도 정리 좀 할까? 오감 놀이 하는 중이에요? 우와 이거 쏟아들일 거 엄청 많다. 얘나도 정리. 얘나도 정리. 얘나도 정리. 됐다. 됐다. 앗다. 얘나도 만세. antisah yay. 얘노 봐주세요. 얘나야. 얘나 예쁜 집. 예쁜 집. 아우 예뻐. 정리하면 안 돼 누가 하나씩 빼고 있어? 아니요. 얘나 아가씨가 정리하려고 하면 다 뽑아버려서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예나가 쭈쭈 먹으러 갔는데 저희가 그동안 치우기 미션 고고! 수고하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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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